자, 알죠? 자, 알죠? ELS나 헬펀드 제가 조금 아, 다시 할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저 아시죠? ELS나 헬펀드 제가 조금 할게요 네, 안녕하세요? 저 아시죠? ELS나 헬펀드 제가 조금 하거든요 네, 그러세요 농담이었어요 자랑스럽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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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인 느낌으로. 저 ELS나 해외폰도 아시죠?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. 네, 그러세요.